우리기술보유한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시타짠 교수입니다. 오후 6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보유한 주주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글날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오를 때 우리기술을 오를 때 쫓아가서 손실 중에 있다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 부분 121선이라고 하는 6개월짜리 이동평균선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정에는 계속 모아가십시오. 계속 모아가십시오. 왜 그러냐? 주가는 분명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3300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거는 원전사업부 원전 이슈 때문에 오른 거죠. 근데 잘도 생각해보세요. 원전 이슈 하나만으로도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술은 다양한 사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의 화두가 뭐죠? AI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력이죠. 전력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까지 원전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원전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체코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도 물론 우리는 내년 3월 이벤트로 다가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을 소모로 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전 산업이 분명히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자력 사업부에 투자해놓은 어떤 이들이 있다. 그 어떤 이들은 진짜 과거에 주가가 아예 움직이지 못했을 때 어떤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아주 고가에 팔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과연 지금 어떤 어떤 사업부 즉 원자력 사업부 외에도 다른 사업부 엄청 알짜 사업부에 투자해놓고 그리고 올해 12월 7일 되면 주식으로 전환활동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팔 거예요. 그때 12월 7일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자 그 이들이 누군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사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당장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분 투자해놓은 거를 팔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라고 했었죠. 최근 소개시켜드렸던 9월 4일 5일자의 하이트론 말씀드렸죠. 주가가 몇 배 올랐어요. 다섯 배 올랐습니다. 오늘 이 뒤를 이을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미공개 정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전자공시사항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 안교수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좋아요 버튼 한 300개 달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됐죠?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원전 사업부 하나만으로도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3,300원이라는 주가를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리고 3,320원이라는 데서 20원 못 가서 세력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결국 털지 않고 어떻습니까? 거래량 하락할 때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뭐냐면 주가의 상승과 하락 이 부분에서 결국은 잡아요. 상승 그리고 거래 없는 하락 거래 있는 상승 거래 없는 하락 그죠? 그리고 다시 거래 있다가 거래 없는 조정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탈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크게 올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용장구예요. 신용장구. 개인들이 보통 여기 보시게 되면 4% 정도의 신용장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만 올라가거나 하면 신용장구 빛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최저점의 신용장구를 다 털어버린다고요. 대략 한 7월 4일 정도로 한번 가보게 되면 여기서는 신용이 확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아니 뭐 5% 넘어가다가 1%로 준다고요. 왜? 맞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탈탈탈탈 털어버린다. 이제 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쫓아오고 이 물량들을 소화시키기 위함인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기술의 알짜 사업부 딱 4가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왜 AI 시장의 성장성에서 원전 외에도 원전 외에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근거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하이트론의 뒤를 이율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자공시 사항에는 정말 많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8월 27일자에 나온 전환사체를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100억 원의 전환사체를 반영해주세요. 이게 세력입니다. 전환사체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해서 사모라고 나와있죠. 개인사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10인 이하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체라는 건데 즉 우리 기술의 매력적인 사업부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지분 투자한 거예요. 이들은 주식을 어떻게 한다? 끌어올려야만 주식을 팔 수 있는 조건이다. 왜? 이자를 0%밖에 받지 않은 조건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쭉 내려볼게요. 가격이 얼마로 와있죠? 2252원 여러분들 2252원에 들어와서 지금 정확히 보시게 되면 선거워놓은 것처럼 2225원 2252원 그죠? 요 부분이죠. 이들이 이거 주가 못 올려서 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쭉 볼게요. 그러면 쭉 내려봅시다. 자 보게 되면 10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100억을 투자한 거예요. 이것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운영자금 저온 분해 유화 사업에 100억을 투자한다. 근데 이들은 2026년 2월 28일부터 팔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하고 똑같은 애가 등장합니다.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몇 명 중에서 어디 들어와 있냐면 12월 5일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100억 원의 전환사치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12월 5일날 작년 자 이들이 0%짜리 이자율입니다. 자 쭉 내리게 되면 역시나 동일하게 3호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사자 두 명이 1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 투자합니까? 1000억 2000억 있는 사람이 100억을 투자합니까? 후자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원자력발전소 감시제어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한다. 얼마? 100억 그죠? 자 이들이 원자력발전소 감시제어 시스템에도 투자했고 저온 분해 유화사업에도 투자했다. 몇 명? 2명이 앞서서 저온 분해 사업엔 10명이 투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만히 보게 되면 날짜가 나와있죠. 2024년 12월 7일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이 이때부터 주식을 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모아가려고 하니까 시드머니 없다는 분들 있죠?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트론의 뒤를 잃을 이 세력들이 지금 상장기업에 투자해서 하이트론처럼 끌어올리면서 주식을 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어차피 12월 7일 이후부터는 오른다고 안 했어요? 그렇죠? 12월 7일부터 언제든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가 언제 움직일지 알고 계세요? 그때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탓지 안 교수님 그러면 원자력 사업부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주가 끌어올렸는데 즉 원자력 사업부에 돈 100억 투자했고 저온 분해 유화 사업에 투자했고 이들이 지금 12월 7일부터는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네요. 오케이. 시드머니 없으신 분이시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드머니 크게 마련할 종목들일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맞아요. 이들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야죠. 그게 주식투자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백문의 불혈견입니다. 백문의 불혈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전환사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직전에 지금 지금 주식으로 12월 7일부터 파는 애들 말고 그 애들이 그 애들이 이전에 투자해놓은 걸 여기서 팔아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최저점 최고점을 말씀드렸죠. 자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인연을 맺으면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제가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여러분들 채널을 통해서 한국거래소는 특수공시 이상을 발생했네요. 이제 빵빵주 남았네요. 전재산 한번 걸어보시죠. 라는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3개월 전이었죠. 이때 가격을 조금 땡겨서 보게 되면 2265원이죠. 화면이 왜 이렇지? 잠시만요. 화질을 화질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때 전환사체의 그들이 바로 주식으로 전환해서 고가에 팔 거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들 시드머니 없는 분들 그죠? 물타기 할 자금 없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향후에 저는 연을 맺으면 끝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랄게요. 돈 버는 영상입니다. 외곽지에 빌딩 하나 올릴 수 있다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엄청나게 급등 나올 겁니다. 자 사례를 일러드리면서 충분히 객관적인 사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공시사항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전환되는 물량들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자 우리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 한번 쳐봅시다. 자 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공시사항에는 몇 주 정도가 흘러나올 수 있는 물량인가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분기서 분기보고서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환사체 발행내역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슬쩍 볼텐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자 전환사체의 전환공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짜리가 나와있죠. 자 이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2000 내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니까 뺍시다. 그럼 이 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0만주와 440만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500만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지금 이 7월 5일자에 상장되는 기업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직전에 다뤘던 부분은 여기서 7월 5일자에 주가를 급등시켜서 이들이 전부 다 소화시키고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고가에 팔 겁니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지금 자 저거는 뺍시다. 라고 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이거 전자공시랑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지금 담고 있는 어떤 보물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이트론처럼 5배 오를 수 있는 종목 드릴 겁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 센 세력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 공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들이 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500만 주 이들은 언제든 팔 수 있는 날짜니까 왜? 2023년 1월 28일부터 팔 수 있는 기간이었거든. 올해 12월 28일까지 근데 이들이 이제 사채를 전환해서 팔아먹을 겁니다. 정확히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이게 이들이에요. 이들이 12월 7일부터 2028년도까지라고 언제든 팔아먹을 수 있지만 이 일정이 잡혔을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어마어마한 세력들 아닙니까? 몇백억을 가지고 몇천억을 가진 지분 투자해놓은 건데 상장기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자금 매수하는 종목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하이트론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라이브 잠깐만 볼까요?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대로 라이브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여 한번 해보시고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드린다라고 해서 했던 라이브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자 집중하십시오. 자 9월 4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하이트론 하이트론을 라이브를 통해서 자료는 보내드렸습니다만 진행했었죠.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탓잔 교수입니다. 오후 8시 48분 9월 4일입니다. 자 수요일인데요. 아우 좀 늦은 시각에 여러분들 라이브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히든 종목 제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이 대량거래 나왔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비중의 20% 정도는 일단 채워넣는다. 일단은 가능성을 봤을 때 항상 모든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에요. 어 대략적으로 40%에서 정말 많게는 4배 5배도 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우리기술 HLB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뭐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 기타 손실나는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뭐 금양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현금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현금화 시키시구요. 20% 정도만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비중의 덜어놈 현금이 없는 분들 아니면 우리기술을 수익권에서 보유하신 분들 현금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하이트론 여기서 채워넣으시라고 했죠. 결국 뭡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기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손실나고 있다는 분들도 사실 이게 미공개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그들이 지분투자해내서 바로 이렇게 이거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습니까? 시간에 상한가 왔어요. 이 잔파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5배 6배 끌어올려서 빠졌지만 또 가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끝물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기술 지금 다양한 사업부 보유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원전사업부 있죠. 현대로템과의 램플렛 사업부 그죠? 체코 갔을 때 받아온 게 뭐예요? 원전사업부만 받아왔나요? 아니죠. 뭐 받아왔어요? 응? 원전사업부 플러스 알파적으로 방산 이게 바로 현대로템에 이 램플렛 타이어 공급하는 이 우리기술 수혜 아닙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철도 현대로템에 그럼 현대로템 주가 뭘까요? 대형주는 중소형준의 향방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현대로템 신고가예요. 모두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어느 부분에서는 비중 덜어놔서 상관없어요. 자 조정에 우리는 매수를 한다. 그 현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 이 초거대색들이 지분투자에 수익을 내고요. 모아갑시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또 제가 신규 종목을 제시해드리면 비중을 좀 덜어놓으시죠. 어차피 나중 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겠지만 3천원 됐을 때 우리는 4천원 5천원 됐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을 어떻게 보내드릴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제 개인 번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010-4822-870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누구든 간에 5%든 10%든 20%든 간에 수익을 내라. 손실을 내는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기관 외국인들에게 지지 않는 투자자만 있었으면 좋겠다. 주시탈자 안기수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010-4822-870 좋은 영상 아닙니까? 자 전자공시상 여러분들 다 뜯을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이론 종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000개 넘는 종목을 다 후려쳐야 돼요. 자 우리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자 하이트론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채널 홍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술은 추가적인 상상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근거와 이유를 다 알았죠. 그죠? 그래도 공부가 돼야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의 줄은 바로 이 원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기술이라고 해서 다시 전자 공시장을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공부를 시켜드리는 부분인데 반기보고서라는 거를 슬쩍 들어가게 되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스템 사업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 감시되어 시속 MMIS 원자력 사업을 하고 있다. 정비용려 사업을 하고 있다. SOC 철도 사업을 하고 있다. 임대 사업하고 있다. 해상 풍력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바이 저 뭐야죠.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서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풍력으로도 엄청 올랐었어요. 스마트팜 사업부라는 걸 보유하고 있다. 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인구 농업 면적 인구 고령화 이게 뭡니까? 맥도날드와의 공급 계약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테마로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방위 사업부 현대료템의 랜플렉타이어 그죠? 자 이런 알짜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우리 기술이 지금 작은 종목이다. 너무 작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는 분인데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3,500억짜리입니다. 나름 3,500억짜리입니다. 중견주입니다. 코스닥에서 그죠? 자 우리 향후의 1쪽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중요한 건 과정과정에서 모아가야만 우리는 시장이 움직이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이러면서도 괴리가 없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이트로는 뒤를 열 쪽 보내드릴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우리는 아니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그죠? AI 데이터센터의 최대 수의주는 원정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처음 이거는 산업의 사이클을 읽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일단 타짜의 투자 방식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교육을 한번 도와드려 볼 테니까 우리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채널 링크 지속까지 발송해드리고 교육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트론의 뒤를 열 정보 반드시 우리는 이건 미공개 정보 아니에요. 왜? 전자공시사항 다 뜯을 수 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뚫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 아닙니까? 좋은 영상 아닙니까? 그죠? 모아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쫓아간다 아니면 조정해? 조정해. 타짜의 투자 방식을 배우고 싶다. 010-4822-8706 문자 주시면 제가 라이브도 진행을 할 때 교육도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섯 배 가는 종목 드릴 겁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주이타자 안규수였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오르는 과정에서 그들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편 만들어 봅시다. 시간이라는 녀석을. 감사합니다.